전속 한번 보실까요? 전속중계계약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니까 한번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한 집에다가 속한다고 해서 전속중계계약 선진국에 많고 그 다음에 여기가 장점이 많고 한 집에다 맡겨주니까 한 집에서 바로 신경 써줍니다. 그러니까 계약도 빠르고 매도메싱도 좋고 우리는 또 보수 받아서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은 게 바로 전속중계계약 정말 마당 쓸고 돈도 줍는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전속중계계약은 여러 가지로 좋다. 누이보 좋고 매부도 좋고 여러 가지로 정말 좋을 수가 있습니다. 뒤쪽을 넘겨보시면 전속중계계약 이 정도는 쭉 한번 그래서 뒤쪽은 크게 중요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146, 1번부터 4번까지 좋은 얘기가 좀 나와 있으니까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속중계계약 체결 전속으로 합시다. 그러면 거기서 바로 전속중계계계약 서식 보실 건데 그 서식을 써서 주시고 몇 년 동안 3년을 보존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서서히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먼저 동그란 1번에 전속중계계약 체결하면 체결할 의무는 없다고 했습니다. 체결할 의무는 없는데 여러 가지 의무가 있으니까 체결을 하면 바로 세 번째 줄에처럼 국토교통부를 영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서식은 다 국토교통부 장관, 장관이 바로 알아서 할 거고 대통령이 하겠어요? 국회원들이 하겠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알아서 하게 될 겁니다. 전속중계계약서를 작성하고 여기입니다. 쌍방이 서명 뭐한다고? 서명 또는 내글치사하게 서명 민, 아린 해놓고 왜 틀렸느냐? 시험 문제가 이미 기축 문제가 나왔습니다. 서명 뭐라고요? 또는 거기 공백에다가 서명 민, 아린, 액스라고 꼭 한번 써놓으셔야 됩니다. 오다가다가 그걸 좀 자주 봐야 됩니다. 처음에 써놓고 내가 이거 왜 써놨대? 하면서 또 나중에 생각도 안 나실 겁니다. 국회의 시험 문제 나왔다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른쪽에 이제 보존기간, 보존기간은 이거고 그다음에 유효기간은 얼마다? 이걸 최근에 또 시험 문제가 유효기간을 6개월 이렇게 내본 적이 있습니다. 몇 개월이라고요? 3개월. 아무 소리 안 하고 나갔다. 저건 몇 개월이다? 3월. 3개월이 바로 유효기간입니다. 전속중계계약은 유효기간이지 계약서 쓰고 3개월만 그건 아니고 계약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보시고 두 번째 전속중계약서 몇 년이다? 3년. 아까 박스에서도 한번 봤네요. 3년. 확인설명서하고 똑같습니다. 거래계약서만 더는 있다고 5년 기억이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가로 1번에 이제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 계약서 써주는 게 더 급하고 그다음에 정보를 공개를 해라. 여기는 지체 없이 가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 정도 시간 주겠다? 7일. 신문에는 밀려고 하는데 신문에 자리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그러면 등록 취소까지 당할 수가 있으니까 제재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여유는 주겠다는 겁니다. 전속중계계약 체결하면은 뒤에는 또 나올 거니까 일주일 이내에 거래정보망. 거래정보망. 여러 계업들이 다 보고 있는 우리는 한방각입니다. 거기다 망 내놓습니다. 거래정보망. 돈도 안 들어가. 거래정보망. 그리고 뭐라고요? 또는 망과 해서 쇼 문제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망 뭐라고요? 또는 여기도 꼭 또는 밑줄이나 박스를 좀 자려놓으셔야 됩니다. 거래정보망과 그러면 X다.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지 망과 그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아주 그냥 내놓고 떨어뜨리려고 망과 해놓고 어디 틀렸게. 쇼 문제에 이미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뒤에 보실까요? 반드시 또 공개를 해야 된다. 아닙니다. 내지 말라고 하면 내지 마세요. 다만 중계의련이 비공개를 요청하면 이를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신문에 내는 거 좀 창피하니까 내지 말아라. 내지 말고 그냥 전속으로 하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억하심적으로 내면 등록주소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라니까 안 내고 내지 말라고 하니까 내고. 뭔 청개구리냐고 그럴 겁니다. 등록주소 당해. 그다음에 이제 가로 2번에 보실까요? 여기도 많이 내봤고요. 정보를 공개할 내용들이 아닌 것은 맨날 인적상. 그리고 공시지가 이런 것들이 시험문제 아주 단골문제로 나왔습니다. 먼저 전속중개계약 체결하면 공개를 해야 될 내용이 몇 개? 바로 7개. 7개인데 확인 설명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딱 하나만 정말 차이가 날 정도로 거의 유사해요.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먼저 읽어볼까요? 아까는 일기 썼다. 문장만 다릅니다. 중개사물의 종류, 소재, 면적. 이런 문장 안 틀리고요. 저기 끝에 볼까요? 중개사물을 특정하기 위해서 정말 여기서 아까 확인 설명에서는 그냥 기본적인 사항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내용 똑같습니다.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 내놔라고 합니다. 신문에다가 소재면적 이런 거 다 안 내놔야 됩니다. 여기서 빠지면 안 돼. 두 번째는 벽면, 도배, 상대. 공개하라는 겁니다. 집을 살 거예요? 말 거예요? 균열이 막 심해 그러면 안 살 거예요? 도배 안 깨끗해? 그러면 안 살 거예요? 이럴 겁니다.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등. 끝에 볼까요? 시설물의 상태. 이것도 공개하라는 겁니다. 수돗물이 풍부한지 이런 여부를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로 등 대중교통 수상과 연계성 등에서 입지 조건. 입지 뭐 여건이라고 안고 지금 입지 조건이라고 합니다. 입지 조건. 넣어있는 입지 조건. 그리고 일조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 여기서 이제 거기 떼가지고 이제 4번, 5번 이랬을 건데 여기다 한꺼번에 다 묶어놔가지고 꼭 개수가. 두 개 차이 나는 것 같은데 하나만 차이가 나요.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세금만 없습니다. 바로 일조소음 등에서 환경 조건 다 공개라. 아까 확인 설명하고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5번 할까요? 권리관계도 똑같고요.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에서 중개사물의 권리관계에 관해서 확인 설명해서 수도권 할 때 그 권위네요.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입니다. 여기는 공개하다 보니까 주소, 성명 같은 거 공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뭘 준 거라고 여기다 동네방네 다 떠들어 댑니까 세종시 망해가지고 저기 대구 간대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문제 지문의 인적사항,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 이거 공개하냐고 정말 많이 나와 봤습니다. 공개한다, 안 된다, 안 한다고 합니다. 이걸 내면 어떻게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공법상 이용제안이나 거래규제 여기도 다 공개하라는 겁니다. 뭔 땅인지. 그다음에 아래 볼까요? 일곱 번째 중개사물의 거리 예정 가격하고 공시지가인데 여기서 이제 공시지가 조심하실게 거리 예정 금액은 다 공개하는데 공시지가입니다. 뭐만? 임대차만. 임대차에서는 세금 내는 게 아니니까요. 공시지가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매매교환은 공개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임대차는 공시지가는 공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공개한다고 제재를 가하지 않겠지만 그거 뭐하러 공개했냐라고 쓸데없는 겁니다. 임대차 꽁 밑줄 해놓으시고 공시지가. 여기도 시험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 중에서 공개할 것은 했을 때 저 인적사항 말고 임대차, 공시지가 공개하냐고 안 하냐고 정말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거 정리를 꼬으셔야 됩니다. 뒤로 넘겨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확인 설명하고 전속중개기화 두 개 비교 같은 경우에 꼭 해가지고 차이는 이러지는 않을 건데 약간 좀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쭉 오다가 저기 9번 여기 이제 취득함에 따라서 부담할 조세 거기는 확인 설명하는데 공개, 세금 공개할 필요가 있을까요? 찾아오면 그때 설명하면 되는 거지 세금까지 자세하게 신문에다가 그 비싼 신문에다가 공개할 필요는 아예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공개할 필요가 없다. 저 4번에 입지 조건하고 환경 조건 여놈이 바로 확인 설명에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하나만 차이가 납니다. 세금은 공개 안 한다. 그런데 이제 확인 설명에서는 세금도 설명한다고 합니다. 사는 사람이 세금을 알아야지 알지 못하고 삼아는 안 되기입니다. 알아야 되니까 하기입니다. 세금도 따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니까 가산세 얻어맞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니까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이제 전속중개기화에 따른 의문데 먼저 가로 1번에서 소식에 나온 거 쭉 나와있네요. 먼저 개업공인주사 계약체결하고 나서 2주마다 여기다 일주일 이렇게 시험을 나왔습니다. 얼마마다? 2주마다 2주목을 말하면 그니까 몇 번 이상? 한 번 이상을 중개업무를 어떻게 처리를 해가고 있는 뭔지? 상황 그런데 그 상황이 그렇게 철사방정 떠나요? 아니죠. 갑니다. 어제 상황이나 오늘 상황이나 비슷하고 갑니다. 매매계약서 막 쓰겠다고 오는 사람이 거의 정말 아예 없을 정도로 올해 아니면 한 달 내내 그냥 매매계약서 안건 못 썼네?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2주일에 한 번 이상을 업무를 어떻게 처리를 해가고 있는 상황인지 그 상황에다가 꽁 밑줄 해놓고 2주 상황은 2주마다 한 번씩 알려주라는 겁니다. 이걸 지체 없이 아니면 또 1주일 그러면 X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 달에 그러면 안 되고 됩니다. 여기는 2주마다 한 번 정도 잊어먹을만 하면 누구라고 상황을 통보를 해주라는 겁니다. 누구누구 만나봤고 거래가 몇 퍼센트 와있고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계약서 쓰겠다고 이런 소리입니다. 여러 사람한테 안 맡겨놓고 했으니까 궁금하잖아 이런 소리입니다. 두 번째 걸까요? 아까 공개 나왔네요. 전속중개계약 책으로 나왔어요. 여기는 얼마라고요? 7일 하여튼 2주하고 7일은 일주일인데 2주, 1주 나머지는 다 지체 없이 여기는 7일 이내에 아까 공개 나왔었는데 부동산 거래지어 망 떠오는 망과그로 만든다고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를 하라는 겁니다. 며칠 만에 공개하라고요? 7일 상황 통제하고 정보 공개만 2주, 7일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지체 없이 꾸물거리지 말아 그런 소리입니다. 공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있어서는 여기 이제 공개를 하면 그 얘기입니다. 공개하면은 공개한 내용을 여기 이제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문서로서 통지를 하고 아까 비공개를 요청하면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확인 설명은 당연히 성실하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49페이지에 중개 의뢰 중개 의뢰도 괜히 그냥 전속으로 해놓고 옆집 가거나 아니면 다방 가서 계약서를 쓰거나 그럼 이제 옆집을 덮치거나 다방을 덮친다고 했습니다. 버스 다 내놔 버스 다 내놔 해서 옆집을 덮치든지 다방을 가서 덮치든지 아주 내 차가까지 내주고 와라 해가지고 차가만 더 날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번 보시니까요. 먼저 언 하나에 해당되면 이것도 서식에 나와요. 그가 지불해야 될 중개 보수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중개 보수를 지급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에 옆집 가서 가가지고 저것들이 다방 가가지고 내가 계약서를 못 썼다는 겁니다. 위약금을 받는 거지 중개 보수를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도 막 속여보려고 많이 시도합니다. 중개 보수에 해당되는 금액을 여기 있네요. 계약공사한테 뭐라고요? 위약금 위약금 헷갈리시면 위약금에다가 꼭 밑줄어낼까요? 두 개는 위약금을 받는 거지 중개 보수를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약서는 옆집에서 썼어. 다방에서 저것들이 같이 썼어. 그래서 이제 여기는 위약금 계약을 위반하는 데 대한 손해별 상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다만 요 디귿 번입니다. 다만 스스로 오죽하면 대문 앞에 방이 있으면 그러거냐고 입니다. 스스로 상대방을 찾아 냈다. 선진국은 땡전한 푼 없다. 그런데 우리는 망에다 공개하잖아. 그러니까 반은 줘야 됩니다. 우리는 좀 정이 있다고 있습니다. 다만 디귿은 중개 보수에 얼마라고요? 50 잘해봐야 50% 라고 합니다. 오늘도 한번 계산해봐야 되겠네요. 50% 해산되는 금액 범위 안에서 앞에서는 반토막이 버티고 뒤에서는 쓴비용이 버티고 얼마 많이 못 받아 그 얘기입니다. 너도 잘한 거 없지 않아? 그 얘기입니다. 의리 그럼 계급이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너머라고요? 소유대 쓴비용을 쓴비용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쓴비용만 달라 앞에서는 50% 뒤에서는 쓴비용이 떡하니 앞뒤에서 다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많이 못 받아 라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보시겠네요. D급번 여기 있죠. 전속중개 유효기간 내 그러니까 여기도 다 유효기간 있다는 겁니다. 유효기간 지났다 옆집 가서 덮쳐봐야 소용없습니다. 손바닥을 얻어맞고 나옵니다. 다방 가면 차값을 내주고 와야 됩니다. 유효기간 지나면 괜히 또 다방 덮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이런 경우도 유효기간 내에서 스스로 상대방을 발견했을 때 3개월 안에서 그 얘기입니다. 여기는 하여튼 스스로 첫 번째 기업번은 왜 그리고 다른 이런 문장 생각합니다. 왜 옆집을 갔을까 의외의 병한 대기입니다. 그리고 소개 소개를 시켜주니까 저것들이 그냥 그 소개가 원인돼서 거래됐다. 그러면 계약서 다 써준과 다름없다. 밥상 차려주니까 밥만 먹고 도망가니 그 얘기입니다. 돈은 내야지 그럽니다. 그리고 스스로 대문 앞에 방이 쓴 겁니다. 어죽하면 날린 죽는다고 내가 찾는 게 빠르겠다 해가지고 지가 먼저 찾았습니다. 스스로 상대방을 발견해서 거래했을 때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 세 번째 손해배상 아까 우리 서식 봤었던 것처럼 수수료 너무 많이 받았네 중계보수 과하다. 그럼 전액이 아니라 차액. 그 다음에 확인설명을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재산상의 손해를 물어내라 라고 겨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제재가 등록주소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볼까요 전속중계계약 체결한 후 딱 이놈만 7일 이내에 거래정음 일주일 넉넉하게 시간 좋잖아. 근데 왜 망해도 않네 욕심부리고 혼자 해보려고 그리고 일간신문에다가 공개를 하지 않거나 반대로 니지 말라고 하니까 내고 있다는 겁니다. 아침에 그냥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나왔네 아주 뛰어내리고 싶네 그럴 겁니다.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를 하면 그나마 절대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여기 할 수 있다 꼭 밑줄에 놓으시고 여기는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 이렇게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보시기까지 나머지 동그라미 2번 나머지는 전속중개에서 작성교부 보호조 그리고 공개내용 통지 안하거나 상황을 통지 안하거나 고래사실 통지 안하셨을 때 나머지는 취하다 뭐라고요 업무정지 제재가 좀 그래도 약하다 공개 안했을 때가 제재가 거금공손할 때 그 공입니다 제재가 상당히 크고요 나머지는 취하다 뭐라고요 업무정지 여기는 과태료가 없다는 겁니다. 업무정지 얻어마저 게임입니다. 뒤로 넘겨보실까요 뒤에 전속중개였어 소식이 똑같은데 2번에 의무사 그다음에 2번에 곤리의무사 아까 거기에서 봤었던 큰 글자로 봤던 거 거기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사항만 조금 다르고 3번부터 아예 똑같잖아 유효기간 당구장 표시 3개월 그리고 길거나 짧으면 위에다가 써라 그다음에 중개보수 거기는 정말 퍼센트하고 금액을 반드시 딱 중간에 있네요. 여기는 반드시 채워야 됩니다. 하나라도 안 채우면 업무정지야 단속 뜨면 뜨지도 않는데 뜨면은 이것만 째려보고 있을 거예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래 오시면 서명 한 통씩 보관한다. 그런데 여기 보관은 전속은 반드시 3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된답니다. 나가지마자 쓰레기통에 꼬리나면 업무정지 당합니다. 그리고 몇 년 몇 월 몇 일 그리고 계약자 아래에 중개의뢰는 그냥 놔두고요. 그런데 우리 개업공사 서명 뭐라고 되나요? 서명 또는 거기 또는 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서명 민나린 왜 틀렸게요? 라고 시험 문제가 이미 나왔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 옆에가 뒷장에 붙어있을 건데 이전용 토지 아래 은행용자 다시 한 번 꼭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그리고 권리가 안 가려진 공법 내용의 이용자 거래규자 아래에 보시면 중개 의뢰금의 희망이 안 보이네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추등용 보시니까 저 매수인은 뭘 그렇게 바란다고 줄기차게 희망이래요. 물건도 희망 가격도 희망 지역도 희망 조건까지도 희망 정말 희망밖에 안 보여요. 아주 드럽게 그냥 밝히는 것만 그냥 엄청나게 희망만 바라고만 옵니다. 매수인은 그럴 수밖에 없지 그 얘기입니다. 기대감이 올 거니까 희망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뒤로 넘겨보시고요. 그다음에 전속중개 계약 문제 이런 식으로 한 문제가 반드시 꼭 나오니까요. 어렵지는 않지만 전속중개 계약 처음부터 간단하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5 145페이지인데 전적으로 우리나라 그렇게 많지 않을 건데 근데 여기도 이제 공부용이지 괜히 또 실무 가셔가지고 처음 본 사람한테 우리 전속으로 합시다. 제 아주 돈 더럽게 밝힌다고 그 집 절대 안 갑니다. 이러니까 옆집으로 갈 건데 가봐야 좋은 것도 없는데 가라고 그냥 놔둬야 됩니다. 이거는 뭐예요? 공부용. 근데 나중에 좀 친해지면 정말 전속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 건물을 아예 그냥 놔달라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러면 오늘 뭐 여기 아래층에서 누가 나갔네 그러면 집어넣어주고 그다음에 관리도 한번 해주고 됩니다. 뭐 그런 이제 관리라는 게 우리 임대관리처럼 이제 건물에 무슨 하자가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세종시라 건물 하나 사안에 서울 양반이나 그러면 거의 관리를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제 하자업체 잘하니까 나 공사 얼마 정도 들어가고 돈만 입금시키라고 하면 엄청 편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건물을 통으로 전속으로 아예 전속으로 아예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아예 전속으로 아예 그냥 맡으시라는 겁니다. 괜찮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건물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늘어나서 한 열 개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저 건물에서 내일은 요 건물에서 막 세입자 들락날락 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서서히 우리 이제 개업들이 이렇게 임대관리 비슷하게 정말 겸업 배워봤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한번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 건물주도 편하고 할 거니까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전속을 합시다. 전속중개기약 전속중개기약을 체결하면 전속중개기약 체결한 우리 개업공사의 의무가 의무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봤네요. 중개의뢰 쪽에서도 꼼짝 못하니까 우리가 또 권리를 의무도 있지만 단골하고 채찍이라고 할 건데 여기도 권리가 또 있다는 겁니다. 매도인한테 매수인한테 따져 하면서 이제 옆집 가거나 다방 가거나 덮쳐라 그럽니다. 먼저 첫 번째 처음에 처음에 딱 두 가지를 먼저 해야 될 건데 먼저 첫 번째는 오자마자 전속중개기약서가 급합니다. 여기 7일 정도 공개할 기간이 있으니까 전속중개기약서 금방 서식 보셨네요. 전속중개기약서를 뭐 하시고요? 작성하시고 교부하시고 그런데 이제 작성할 때 아까 봤네요. 작성 서명 뭐라고 했습니까? 작성할 때 서명 밑이 아니라 서명 또는 아마 또 내볼 만합니다. 서명 그거 서식을 잘 봐야 되나 법전에는 암흑스러웠는데 서명 또는 그랬지 서명 밑 그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미 시험 문제 기출문제 나왔대요. 서명 밑 날인 왜 틀렸냐고 서명 또는 날인 그랬지 누가 서명 밑이라고 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명 또는 날인 하고 그다음에 작성 교부하시고요. 그리고 보존을 몇 년 동안 하셔야 됩니까? 5년이 아니라 3년 보존 보존기간 꼭 물어봅니다. 보존 보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몇 년 동안? 3년 3년 동안 보존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속중개에서 작성교육 보존을 안 했다. 이거 업무 정지 얻어맞습니다. 삼성 무탑과 놓으세요. 업무 정지를 얻어맞으니까 별표도 기본적으로 3개월 얻어맞으니까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무탑과 놀게 할 거야. 그런 소리합니다. 두 번째 공개 공개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공개할 의무 여기서는 등록주소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혼자 욕심부리고 안 낸다. 그러면 사무소 문을 아주 3년 동안 닫게 할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알고 있는 정보를 알고 있는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디다가 공개 며칠 만에 공개 정보 공개 의무가 있는데 아까 며칠이라고 했나요? 지치없이 말고 여기다 2주도 그럴 겁니다. 얼마? 7일 7일 이내입니다. 일주일은 영록하게 시간을 좀 줘야 되겠죠. 지치없이 그러면 신문에 내려고 하니까 자리가 없네. 3년 동안 문 닫고 놀겠니? 너무 가혹하잖아. 차라리 죽으라고 해라 그럴 겁니다. 7일 이내에 그리고 공개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공개할 건데 여기다 이제 뭐 지치없이 숨 넘어가겠다 하고 있습니다. 지치없이 사무소 아주 다 쑥대밭 되겠다 그리고 여기다 괜히 또 2주 아주 널브러지게 아니네 그건 상황이 오겠습니다. 업무를 어떻게 처리를 해가고 있는 상황인지는 2주다. 이런 식으로 자꾸 바꿔볼 수가 있으니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공개한대요. 부동산 거래정보망 이제 바로 볼 겁니다. 거래정보망 거래를 정보 거래정보를 망에다가 인터넷 통신망에다가 올려놓을 건데 올려놓으면 전국에 있는 기업들이 다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방 해서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래정보망 그리고 일간신문에 근데 여기다 망과 확인해놨습니다. 일간신문인데 여러 사람들 볼 수 있는 일간신문인데 여기는 뭐라고 했다고요? 둘 중에 하나 또는 그러니까 망에다 내놨으면 신문에 낼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망이 못 냈으면 어디 내라? 신문에 내라. 라고 해서 뭐라고요?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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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또는인데 망과 그러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되고 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라는 겁니다. 등록주도 당하고 그러니까 신문에 또 못 낼 수도 있으니까 둘 중에서 신문에 못 내 그런 망이 내면 된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헷갈리지 말게 공개 내용 공개는 이미 다 했고요. 공개 내용을 이렇게 또 공개 내용을 또 통지를 하라는 겁니다. 내용이 또 많네요. 전화로 뭐 불러줄 거냐 뭐 이거 아니죠. 이거입니다. 여기는 언제라고요? 지체 없이 그러니까 여기에 공개 나왔다고 여기다 치를 그리면 안 됩니다. 여기는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그리고 뭐로 했어요? 문서로서 문서로서 통보를 하라는 겁니다. 구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뭘까요? 인적상 인적상은 공개하면 될까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인적상은 이렇게 주소 성명입니다. 뭐가 좋은 거라고 주소까지 써놓고 이름까지 써놓고 주소나 성명 등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너 같으면 조건육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요구가 아니라 무조건 공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적상은 공개하여서나 아니 된다. 공개하면 업무적으로도 맞는다. 이게 또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거짓 별표 6개월로도 맞습니다.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하면 될까 안 될까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우리 협회에서도 자꾸 우리 메모를 막 허위로 내놓으면 여기는 상당한 제재를 자체적으로 제재를 가려고 많이 본다는 겁니다. 거짓으로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합니다. 막 인터넷 통신 막 믿고 여러 사람이 전국에 있는 개업들이 다 보는데 거짓으로 공개하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합니다. 안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괜히 또 사무소 그냥 그 물건도 없는데 아주 그냥 너무 싼 물건 아주 좋은 물건 딱 내놓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그 물건은 없고 이미 팔렸다고 하면서 괜히 또 엉뚱한 물건 안 좋은 물건을 막 소개하면서 걔도 사게 한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거짓 공개하는 것도 문제가 자꾸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공개 아까 봤네요. 업무 정지인데 이거 나머지는 다 업무 정지인데 업무 정지 별표 6개월로 이거 거의 내본 적 없는데 별표 6월로 별표 6월로 아주 크게 얻어봤습니다. 막 다른 놈들은 별표 1개월밖에 안 됩니다. 전송은 3개월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6월이요.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오다가 7일도 좀 있기는 썼는데 중간중간에 규차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할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세 번째 누구요? 업무를 어떻게 처리를 해가고 있는 뭐라고요? 상황인지요. 상황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상황을 상황을 뭐라고요? 통보를 해주세요. 상황을 알려줘라. 라고 기억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여기서 언제 시기 언제 알려줄까요? 지체 없이 그리고 7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매일같이 업무를 어떻게 처리해가고 있다 A를 만나보고 거리가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이 얘기를 아마 똑같은 얘기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얘기를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계속하고 그럼 이제 어떡할까요? 아주 귀찮아 죽을 겁니다. 긴 또 오해가고 저것이 또 나한테 작업거나 이럴 겁니다. 이러니까 하면 된다 안 된다 얼마? 2주 후 상황으로 이렇게 초사방지 안 뜹니다. 2주일에 몇 번 이상 하고요. 이거 일주일에 한번 내봤습니다. 1회 그것도 최근에 한 번 이상만 뭐라고요? 통보하라 라고 해서 업무를 어떻게 처리를 해가고 있는 상황인지를 통보하는 겁니다. 두 번째 또 방법은 뭐래요? 이것 또 구두로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뭐라고요? 문서 정말 이게 아주 보통 귀찮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 문서로서 통보를 하세요. 나중에 통보를 했다고 하더니 구두 전화로 통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화 통보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한 거나 다름없다. 업무 정지 얻어맞습니다. 이건 안 되고요. 그런데 팩스 이메일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 거 안 물어봅니다. 제재 제재가 뭐라고요? 업무 정지 중간중간에 얘기를 안 하면 업무 정지 얻어맞는데 업무를 처리해가고 있는 상황 업무 정지 이건 별표 1개월밖에 안 됩니다. 해석으로만 가능하니까 또 여기도 계속 얼마마다 2주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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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해오다가 계속 해오다가 얼마만에 계속 해오다가 다 끝나면 거래가 완전히 드디어 끝났다는 겁니다. 완전히 거래가 끝나면 그리고 인터넷 통신망이 계속 올라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번째 거래사실을 한번 그림에서도 나눠 볼 건데 거래사실을 뭐한다고요? 통보를 또 통보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래사실을 누구한테 매도메시인에게 이거 아니죠? 누구? 망 여기서 이제 신문은 괜찮을 건데 지금 A물건 A물건 지금 거래가 다 됐다는 겁니다. 요거 뭐 땅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고 그리고 요거 계약서 다 썼다는 겁니다. B한테 팔렸대요. 그러면 거래가 다 끝난 물건 인터넷 통신망이 계속 올라가 있으면 그러면 우리 10만이나 되는 개업들은 요걸 망을 계속 보고 있을 건데 이미 다 이미 거래가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건 뭐가 된다고요? 없어져야 된다고요? 없어져야 된다고요? 이게 뭐한다고요? 삭제 삭제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혼란을 초래하니까 이런 식으로 혼란을 가하니까 혼란 때문에 없애라고 그럼 없애는 사람 누구요? 매도메시인이요? 아 말이 안되잖아. 누구요? 사업자 사업자 좀 더 망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를 배울 겁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언제 2주 7일 나머지는 다 지체 없이 꼬물거리면 안된다는 겁니다. 지체 없이 지체 없이니까 2, 3일 넘어가면 어묵정지 당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근데 누구에게 여기가 중요합니다. 누구에게요? 일단 여기다 우리 시험 문제가 누구한테 중계의뢰인한테 중계의뢰인 말이 되겠니? 이게 입니다. 중계의뢰인 저걸 삭제를 시키니? 너는 그렇게 돈 받고 싶어서 중계로만 불렀니? 중계의입니다. 이쪽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라고요? 거리정보 사업자 신문사는 아닙니다. 거리정보 거리정보 사업자 왜냐면 신문은 한 번 내고 안 내니까요. 주기적으로 안 내니까 그리고 신문에다가 사죄 광고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고 사업자에게 통보를 하라는 겁니다. 빨리 삭제할 사람은 누구요? 사업자 이유가 딱 맞아갑니다. 근데 세 번째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거래사실 통보는 저 거짓하고 같이 묶어 있는데 별표가 3개월입니다. 좀 세 여기도 이제 제재가 있는데 통보를 안 했네 그러면 업무 정지를 얻어맞습니다. 업무 정지 업무 정지 얻어맞고 그입니다. 그리고 여놈은 이제 별표가 별표가 3개월이고 어린이네요. 여기 이제 방법은 안 나와봤는데 여기는 뭐 구두가 될 거 서면이 될 거 다 괜찮다는 겁니다. 아주 그냥 운동화도 괜찮다고 씁니다. 여기는 구두 괜찮고 사업자니까 그리고 서면도 괜찮고 저기 휴지 않게 맨날 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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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그냥 괜찮아 뭐든지 그냥 빨리 그냥 얘기해라 그럽니다. 다섯 번째가 여기 중계의뢰인 중계의뢰인의 의무면 여기 이제 의무면 여기 이제 누구의 의무면 우리의 이제 권리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럼 아까 봤네요. 첫 번째 위약금 위약금입니다. 위약금을 얻어 맞을 건데 아까 봤고요. 첫 번째 위약금은 다른 다른 개업공사에게 그러니까 전속은 갑인데 누구한테 의라한테 이게 이제 전속인데 옆집에 가서 계약서 쓴다는 겁니다. 다른 개업공사 에게 여기다 계약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의라한테 여기다 다른 개업과 그리고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를 청구한다고요? 위약금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소개 우리 전속이 소개했습니다. A를 딱 소개하니까요. 저것들 아주 눈빛부터 이상했습니다. 우리 그냥 다방 가자 이러고 있습니다. 알파문구 들러서 중개사무소는 안 오고 아주 알파문구 서식이 있습니다. 소개한 이렇게 소개해준 상대방과 아주 내가 다방을 덮칠 거예요. 내 차값도 더 내주고 와라 그럴 겁니다. 소개한 상대방과 뭐 있다고요? 거래 그러니까 여기도 거래까지 하라고 있습니다. 괜히 옆집 간다고 덮치면 머리 긁고 나와야 되고요. 미술에 그쳐서 모습 못 봤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방 간다고 그럼 성주 좀 죽일 거지 다방 간다고 덮치면 차값 내주고 나와야 됩니다. 뭐라고요? 거래할 때까지 좀 기다리라고 됩니다. 두 번째가 잘해봐야 얼마라고요? 50% 내에서 그리고 무슨 비용? 쓴비용 소유비용을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소유비용을 바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스스로 대문 앞에 방이 있음 스스로 상대방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런 문장이 나올 거니까 스스로 상대방을 발견했다 발견했을 때는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느냐 이런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수에서 시험 문제가 예전에 보수계산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보수계산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상황이 여러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 첫 번째는 전속중개 보수 전속 전속중개 보수는 보수가 여기는 한 100만원 해볼까요? 보수는 100만원이다 라고 한번 예를 들어봐야 됩니다. 100만원 그러면서 쓴비용이 얼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번에 볼까요? 전속외 전속외라고 씁니다. 전속왜의 그리고 다른 다른 개업 공유사한테 바로 개업한테 뭐를요?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개업과 거래를 했을 때에는 얼마를 청구할까요? 여기입니다. 전속중개 보수 100만원 그리고 쓴비용 쓴비용 자체가 여기 이제 만약에 이제 거기서는 한 80만원이었을 때입니다. 80만원이었을 때 얼마일까요? 두 번째 소개한 소개한 상대방과 소개해 준 상대방과 그리고 거래했을 때 알파문구 가더니 저것들이 중개사무소는 안 오고 다방을 가하네 그입니다. 다방을 덮칠 거예요. 그입니다. 세 번째가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대문 앞에 방이 있음 해서 이제 스스로 상대방을 발견했을 때 스스로 상대방을 발견했을 때는 얼마를 청구할까요? 보수 계산을 잘해보시라는 겁니다. 여기 똑같고요. 전속중개 보수 전속보수는 100만원 보수는 100만원인데 100만원 100만원인데 쓴비용 쓴비용을 30이라고 해볼까요? 쓴비용이 쓴비용이 30만원이었을 때 30만원이었을 때 그럼 이제 내용은 똑같아요. 먼저 위에부터 한번 먼저 보실까요? 전속중개 보수 100만원 문장 아주 길어집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쓴비용이 소요비용이 80만원이었을 때 전속 전속은 바로 누군데? 전속이 갑인데 전속외 왜? 을한테 을한테 거기다 거래를 해놨다 겁니다. 을 갑 전속외의 다른 개업과 거래했을 때 그리고 우리 전속개업 공인조사가 청구할 수 있는 보수는 얼마일까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전속외면 얼마를 받습니까? 옆집각이 있기 없기? 없기? 그럼 뭐를 받는다고요? 위약금 그리고 옆집을 안 갔으면 얼마를 받았겠습니까? 쓴비용 이거 말고 100만원 100만원 이거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엔 좀 어렵습니다. 5월에도 다시 한번 볼 건데 여기는 얼마라고요? 100만원 100만원 계약을 위반했다 옆집 안 가기로 했는데 왜 열지가 나게입니다. 그리고 소개하 전속을 소개하니까 저것이 아주 눈빛부터 이상했습니다. 소개해 준 상대방과 거래했다는 겁니다. 소개가 원인이 됐고 이 놈이 출발이 됐고 거래가 결과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소개시켜서? 전속이 누가 거래했어? 전속이 그럼 얼마라고요? 100만원 쓴비용을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는 얼마? 100만원 그러니까 여기서 둘 다 100만원이다 보니까 그냥 쓴비용 생각하지 말고 전속중개 보수 생각해라 늘렸구만 그런데 여기 이제 달라집니다. 먼저 전속중개 보수 100만원 그때까지 쓴비용이 80만원인데 중개 의뢰인이 스스로 상대방을 발견해서 거래했다는 겁니다. 알든 죽는다고 내가 찾는다 정말 먼저 찾아냈습니다. 그럼 전속이 청구할 수 있는 보수는 얼마일까요? 얼마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반은 잘 찾아왔습니다. 반인데 연엄에다가 반 50인가 연엄에다가 반 40인가 여기서 갑자기 4번 5번에 헷갈린다는 겁니다. 얼마가 맞을까요? 40이 아니라 50 전속중개 보수 만약에 여기다 한 200을 써버리면 100만원 같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요? 전속중개 보수에다가 전속중개 보수 쓴비용 말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여기서 많이 납니다. 스스로 상대방을 발견했을 때 얼마라고요? 쓴비용 여기다가 반 도망 말고 전속중개 보수 항상 연엄이 기준이었습니다. 연엄 기준이니까 연엄이 봐 전속중개 보수의 50% 안에서 쓴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라고요? 50 50만원 그러면 30만원 날아갔죠. 선진국은 80만원 한 푼도 못 받는데 그래도 우린 정이 있다고 반 토망을 준다고 했습니다. 너도 잘한 거 없잖아. 신문에도 있으니까 그 비용을 줄게 이런 소리 합니다. 그런데 여기 50%가 있어요. 아까 우리 법률 문장 봤는데 50%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교재가 그냥 쓴비용 그래놓으니까 80 미룰 것 같은데 아닙니다. 50% 내에서 쓴비용 50%가 앞에서 버텨요. 그렇죠? 중개 보수 50% 아까 앞에 문장에서는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 위약금은 그냥 전속중개 보수 100% 잘해봐야 반 도망 이겁니다. 이제 한 번 더 해보면 됩니다. 쓴비용은 여기는 30이다. 전속외 전속외의 다른 외의 다른 개업한테 거기다가 거래를 하게 되면 여기는 얼마일까 여기입니다. 먼저 전속중개 보수 100만원 여기 쓴비용이 30만원 그리고 전속외의 다른 개업 공사한테 의뢰해서 거래를 하면 여기는 중개 보수 얼마를 충고한대요? 그래도 배 쓴비용을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옆집 가기 없잖아. 그런데 왜 갔어? 덮칠 거라고 100만원 얻는 게입니다. 네가 옆집을 안 갔으면 내가 계약서 썼겠잖아. 쓰면 얼마라도 100을 위약금은 다 합니다. 중개 보수 다 할 게입니다. 그다음에 저것들 아주 눈빛이 세서 이상했습니다. 소개한 상대방과 밥상 차려놓으니까 밥만 먹고 어딜 도망가니? 이게입니다. 상대방과 거래 그 소개가 원인됐다. 거래는 결과적으로 누가 했다. 그래서 소개한 상대방과 거래를 하면 전속중개 보수가 100이고 쓴비용이 30인데 전속중개 보수를 얼마를 충고하면 된대요? 얼마입니까? 저기도 100만원 그냥 쓴비용 생각하지 말고 전속중개 보수 소개가 원인되고 거래를 개업이 한 거니까 개업이 했으면 100만원 다 받지 그입니다. 다 받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여기 스스로 스스로가 항상 신문입니다. 스스로 또 여기다가 50 그러면 아니요 50이면 저기 1학년 1반에 입학시켜줍니다. 초과보수가 됩니다. 스스로 상대방을 스스로 상대방을 발견하여 오죽하면 스스로 대문 앞에 방이 있으면 찾아낼 것입니다. 발견해서 거래하게 되면 여기는 얼마를 충고합니까? 전속중개 보수 100만원 그때까지 쓴비용이 30이었을 때 중개의뢰인 스스로 상대방을 발견하여 거래한 경우는 전속중개 보수는 얼마를 청구해야 될까요? 교도소 안 가려면 잠만은 교도소 가요. 그러니까 50 50은 진짜 교도소 가십니다. 저기 아주 경찰을 불러드릴게요. 큰일 나요. 50 아니고 얼마요? 그렇죠? 쓴병 쓴병 소유병 쓴병 얼마라고요? 30 그러니까 얼마다구요? 30 30만원입니다. 30만원 만약에 쓴병이 10만원을 썼습니다. 10만원 그럼 얼마를 충고할까요? 이거 50% 안에서 50만원 안에서 얼마요? 쓴병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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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같은 의미의 상대방인데 앞에서 50%가 버티니까 80만원 다 못 받는다고 여놈의 반투망 여놈의 반투망 그렇죠? 여놈의 반투망 이거 한 번 생각 안 나고 그렇죠? 잘해봐야 반투망 여기다가 반투망하지 말고 여놈의 반투망 50만원 50%가 안 돼서 30만원 그렇죠? 50% 우리말은 또 끝까지 들어보라고 아까 들어볼 필요가 없었으니까 근데 쓴병 쓴병 50만원 안에서 쓴병이 10이라고 쓴병이 30이라고 쓴병만 봐도 그렇죠? 여기는 손이 안 나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되면 쟤 또 뭔 소리 안 돼서 계속 짜증나고 근데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요즘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은 나오는데 요즘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계산해봐라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한 10년 넘어가기에 보수 계산 문제는 안 나왔습니다 상당히 좀 중요한데 숫자 대입해서 한번 물어보면 이게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근데 하자 문장으로는 거의 나오긴 하는데 보수 계산해봐라 이거 계산만 잘하면 여러 문장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보수 계산 저기 올해 가면 또 이제 제가 한 200 갖고 다시 한번 또 설명 한번 드릴 거니까 그냥 오늘은 몰라도 돼 오늘 몰라도 괜찮습니다 벌써 알면 또 하산하시니까 하산 벌써 하시면 큰일 나고 괜찮습니다 저기 이제 요번에 다 정리했어도 한 9월 10월에 가면 다 가먹고 그냥 백지되어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냥 보셔야 되고 전속중객이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거래정보망 거래정보망도 한 문자가 반드시 나옵니다 거래정보망 그 놈은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전속중객이야 아까 뭐 문제 같은 것을 한번 간단하게 보면은 거기도 나와는 있습니다 152페이지 152페이지에 바로 여기도 바로 20 바로 이제 8회 때 나왔던 문제 그리고 작년도 문제도 이미 시험 문제는 이미 나와있으니까 꼭 전속중객이야 한 문제 나온다 여기는 보실까요 값소유 괜히 의미 없는 그냥 값소유 액수부동산을 152페이지 제일 꼭대기 문제입니다 매도하기 위해서 값과 그리고 개업공유사 의뢰 그 다음 이제 여기는 전속중객이야 근데 값은 이제 판다고 내놓은 매도인 것 같고 의뢰 전속중객이야 전속중객이야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뭐냐 여기입니다 근데 여긴 정말 써야 되겠죠 값과 의뢰 전속중객이야 그것은 국토교통부 0에서 정하는 계약서에 우여해야 된다 맞잖아요 제가 안 써주면 앞쪽 뒤쪽이 있었던 안 써주면 업무정지 당해 지체 없이 써줘야 돼 공개보다 더 빨라 라고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6개월 이렇게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값과 의뢰 전속중객이야기 유효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을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쓱 나갔다 당구장 표시 몇 개월이다 유효기간은 3개월 맞잖아요 여기도 맞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뢰 그럼 개업이죠 값과 전속중객이야기간을 체결한 뒤 6개월 만에 그 계약서를 폐기를 한 경우는 6개월 만에 폐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걸 왜 또 금방 없애버렸을까 몇 년 보존을 해야 되는데 폐기하면은 이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아주 딱 정확하죠 이거 이제 응용했잖아요 업무정지 맞습니다 업무정지에 해당돼 몇 년 보존해 3년 3년 보존해야 되는데 6개월 만에 그랬으니까 뭐 5년 만에 그럼 제재가 없겠죠 근데 여기는 3년 동안 보존해야 되니까 제재 있어요 이런 문제 개인 또 만나니까 3번에서 아주 고민 고민해 얘는 또 뭔 소리 안 돼 해갖고 고민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4번 볼까요 저기 2주내 아까 이제 누구누구 만나보고 그 소리가 2주에서 봤던 것 같은데 슬쩍 이렇게 받고 났잖아요 갑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으면 자 그러면 우리 개업은 전속중객이야기간을 체결한 후 2주일 내에 2주일 내에 잘 생각해보시면 이미 늦지 않았을까 2주일 내에 엑스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부동산 거리 좀 막 또는 맞았네 또는 일관신문에 공개를 해야 된대요 얼마만에 공개한다 7일 1주 7일 상황 아까 상황이 2주금만 이렇게 맨날 숫자나 바꿔서 이건 몇 개월이게 이런 식으로 몇 주게 이런 식으로 맨날 물어본다는 겁니다 4분이 출렸구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을 볼까요 전속중객이 체결한 후 의리 공개를 해야 될 엑스 부동산에 관한 정보에는 도로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성이 포함된다 다 들어가잖아요 아까 인적상 포함된다 이러면 안될건데 임대차 공시지가 포함된다고 하면 안될건데 포함돼 어렵지 않고요 4번이 바로 정답 하여튼 숫자 먼저 나온 것들 이상한 소리를 맨날 해야 되니까 권원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또 이상한 소리는 제재같은 거 또 옹뚠한 소리 할 거니까 그런 거 보고 느낌이 약간 온다고 합니다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면 정리를 꼽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정보망도 511표지 보시면 34번의 거래정보망 저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순서가 약간 앞쪽에 있었는데 바로 여기도 작년도에 34번에 나와 있었던 게 바로 거래정보망 매년 나와요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망 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150억 그러면 이렇게 거래정보망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정보사업자 아까 다 끝나면 누구한테 알려라 사업자 사업자가 얼른 삭제를 시켜버릴 거니까 사업자한테 알려라 그리고 이제 가로 1번에서 지정 목적에서도 법률 규정인데 누구 누구 상호관이냐 이런 것들을 예전에도 많이 내봤습니다 어디 이상하게 중개 의뢰하고 개업공인주사 상호관 이렇게도 내봤습니다 누구 누구 상호관 개업공인주사 상호관 먼저 동그라미 1번을 가 누구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리고 누구 상호관 개업공인주사 상호관 중개 의뢰는 X입니다 중개 의뢰는 전혀 망이 뭔지 우리 일반인이 보기 어려운 게 거래종부 망이라는 겁니다 협회에서 운영하는데 그리고 한방으로 들어가야 있는 거지 일반인들이 이렇게 노출되는 그런 홈페이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개업공인주사 상호관 안 내본 지 오래됐다 중개 의뢰는 관련이 없다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서 여기는 속일 건 없고요 거래종부 망을 운영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부가통신사업자로 먼저 통신일을 할 거니까 통신사업자로 신고를 해야 되고 옵니다 옛날에 방송통신위원회 지금 이제 정보통신부 쪽으로 좀 달라졌고 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거기 박스를 한번 잘 볼까요 요건 요건 중에서 이번에 볼 건데 요건을 구비하고 등록신청할 때 등록기준 갖추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지정신청을 그 옆에 누구한테 여기는 국자 우리는 시공구청이었습니다 여기는 국토교통부 그러면 국가가 국가적으로 아예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세종시 바로 여기 앞에 있잖아요 청사 오른쪽에 바로 옆에 국토교통부 있습니다 정말 사업자가 되면 여기로 와서 국장한테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국장이 자그마치 며칠이냐고 며칠이냐고 요거 14일이라고도 내보내고 있습니다 며칠 우린 7일밖에 안 걸린데 30일 30일이나 걸립니다 그 30일 아주 중요합니다 30일 3개월 1년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지정서를 받고 우리는 등록증 받았는데 여기다 여긴 또 수수료도 없습니다 지정서 받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가 뭐라고요 운영규정 우리가 많이 궁금해 하잖아요 저 사업자가 도대체 어떻게 운영할 건지 궁금해 죽겠네 요걸 얼마만이라고요 3월 여기다 30일 그러면 안된다는 겁니다 여기다 6개월 1년 그래도 안되고 있습니다 3월 이내에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 지정서를 받고 나서 얼마만에 1년 요걸 아마 6개월이라고 내본 적도 있었습니다 1년 이내에 망을 설치나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면 지정이 수수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운영규정하고 망 설치는 계획을 주셔야 됩니다 2번 지정요건이 우리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또 거의 안내봤어요 아마 올해는 정말 분명히 지정요건 여기다가 시험 문제 낼 거다 여기다 별표 3개를 아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정요건 항상 중요했었고요 먼저 거래요망 운영할 사람 먼저 첫 번째 일본 볼까요 우리 개업을 우든 망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업한테 돈 받으면 되지 가입 이용 신청을 했던 개업 공유자 숫자가 얼마라고요 여기다 기업 이렇게 써놓을 겁니다 얼마 500 원래 2500이었다가 1000명이었다가 계속 줄어서 지금 얼마라고요 500 이건 뭐 계산해서 안 나온 숫자니까 500 기업 여기 기업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 문제집이 여기다가 기업 해놓고 이거 몇 명이게 이러면서 기억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몇 개 이상이라고요 옛날에 10개였는데 지금 몇 개라고요 두 개면 돼요 우리 대전하고 세종식이면 돼 이 정도로 지금 아주 간단하게 됐다는 겁니다 10개도 아니고 두 개면 된다 서울하고 세종식으로 해도 된다 그리고 시군구 그러면 안 되고요 시 도 널찍 널찍하게 시도에서 그리고 각각 몇 명이라고요 세 번째가 생각이 제일 안 납니다 출전들이 제일 잘 압니다 몇 명 30명 저기 협회 가면 20명 나오고 옛날에는 50명인 적도 있었고 2500일 되는 겁니다 지금 몇 명이다 30 그럼 이제 두 군데에서 30이면 되니까 서울서 30 세종시서 30 그러면 돼 나머지는 알아서 440명은 알아서 모으기 이럽니다 그 다음 이제 심하면 이제 니을 미음을 이제 거기 1인 1인 여기다가 이제 쭉 만들어 놓은 문제집도 있네요 자 두 번째 볼까요 이제 정보처리 뭐라고 정보처리 기사 이제 시험 문제가 정보처리 기능사 이렇게 내가 봤습니다 기능사 완전 문제가 아주 코미디 수준입니다 아주 개콘보다 더 재미있습니다 뭐라고요 기능사가 아니라 기사 기사가 맞습니다 기사 기사는 급수가 엄청 높습니다 또 컴퓨터 자극증 중에서는 정보처리 기사 여기가 최고로 급수가 높다고 합니다 보셔야 됩니다 초딩도 따는다는 기능사 말고입니다 저 코 찔찔찔 흐르는 애도 따일 수 있는 게 기능사입니다 정보처리 기능사 거기 수준이 낮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사는 수준이 높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몇 명 이상이라고요 한 명 이것도 두 명이었다가 부담된다고 엄청 줄여줬다는 겁니다 한 명 거기 한 명에다가 니을 이룰 수도 있을 겁니다 몇 명이요 한 명이면 된다 기능사가 아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문에는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또 여기다 개업 그러면 안 되고요 누구요 근무를 시켜야 되니까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는 왜 필요할까요 저기 500명 그리고 골고루에 30명 그러면 개업하고 좀 말이 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구단이 개구역 그러니까 또 못 알아듣네 뭐 재건축 관리처분은 알까요 저것들이 아무도 모르겠잖아요 사업자 아주 속 터질 거니까 공인중개사 한 명 두고 우리 개업도 속 터지니까 좀 말 좀 통하자 그래서 누구라고요 공인중개사 한 명을 확보를 해서 사업자 아예 사무실에다가 확보를 해두라는 겁니다 말이 좀 통하는 친구를 개입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요 놈은 거의 안 내봤고요 망해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고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다 국장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호는 용량이나 성능은 갖춘 뭐라고요 컴퓨터 설비 네 번째 그냥 설비입니다 설비 좀 제대로 확보를 하라는 겁니다 늘어 터지 마죠 속 터질 거예요 엔터치니까 5분 만에 막 넘어갑니다 컴퓨터 그냥 때려 부술 겁니다 바로 설비를 확보를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근데 누가요 사업자가 이용한대 여기 가입자가 가입자가 이용한대입니다 사업자 컴퓨터지 우리 개업의 컴퓨터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386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돌아만 가면 우리 컴퓨터는 괜찮은데 사업자 컴퓨터가 늘어 터지면 우리 개업들이 아주 속 터져버릴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비 좀 제대로 확보해봐 개업을 모아봐 그리고 전문인력 한 명씩 한 명씩 도와봐 기사하고 공인주교사하고 그리고 설비 좀 제대로 확보해라 이게 바로 이제 네 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지정신청할 때 이제 구비서류가 나올 건데 누구한테 제출한다고요? 국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줄에 중간 넘어가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꼭 박스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괜히 또 등록관청, 시도지사 그러면 안 됩니다 아주 국가적으로 관리할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 장관 꼭 밑줄 해놓으셔야 됩니다 뒤로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500명 모은 가입 이용 신청서 이런 건 뭐 중요한 게 볼 건 아니고 요건 좀 보자 그리고 기사는 매셨니? 공인주교사는 매셨니? 자격증 가지고 와봐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역량이나 성능 근데 여기 정말 자격증이 나오게 나옵니다 우리는 안 나왔는데 여기는 사격증, 사본 가지고 와라 그럽니다 역량이나 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까 설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부가통신사업자 통신일을 할 거니까 사업자 신고를 했니? 라고 해서 이제 그 서류를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정서 며칠 만에 받는다고 걔 또 7일 그러면 안 됩니다 14일 그래도 안 됩니다 그거 매수 신청 대립입니다 얼마? 30일 엄청 시간 오래 걸리겠지만 500명 막 기사하고 설비고 다 확인하려면 여기는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7일 만에 그러면 장관이 계속 과로사하신다고 했습니다 맨날 돌아가시는 장관 주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30일은 기간 줘야지 그리고 아래쪽에 지정서에 쓸 것들은 간단하게 신청 들어온 내용들이니까 거의 네 번째 자체가 없으니까 바로 1번부터 5번 그리고 이제 5번이 운영 규정입니다 운영 규정 얼마라고요? 3월 거기 3개월에다가 꼭 박스 넣을까? 저기 30일도 꼭 박스 넣으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30일 그러면 안 됩니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얼마라고요? 3월 여기는 사업자가 이제 또 가로사하시겠죠 30일 만에 어떻게 또 운영 규정 만들어내니? 3월 이내에 운영 규정 만들어서 국장한테 뭐라고요? 승인받아야 됩니다 거운종 할 때도 볼 거고 운명할 때도 볼 거고 여기어도 맞고 저기어도 맞고 운영 규정은 난리가 납니다 우리 개업들은 궁금해하니까 아주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업본부터 미음본 이건 가끔씩 회비징수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대요 운영 규정에 들어가야 될 것들 한번 꼭 눈여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걸 생각 안 해봤자 하면서 뒤통수 좀 많이 때릴 수 있는 게 이런 문제 그리고 운영 규정 지정 취소가 될 수도 있고 500만 원 약 과태라도 얻어맞을 수 있고 여기저기 얻어 터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개업들이 엄청 궁금해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157페이지 보시니까 우리 사업자 개업공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만 내용의 한해수만 공개를 해야 되고요 거의 뭐 내본 적이 없는 문제 너무 당연하니까요 그리고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차별적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 형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사업자한테 유해를 하게 얼마라고요? 1학년 1반 아마 1학년 1반 문제에서는 이 사업자의 의무는 가장 많이 내봤습니다 아주 여러 번 내봤습니다 우리 개업보고 거짓으로 공개하면 되겠냐고 거리가 다 끝나면 누구한테 빨리 알려줘야지 이런 소리를 할 겁니다 먼저 거리정보망에다가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앞에 우리 실판에도 거짓 공개하면 안 돼 세 번씩 써놨고요 그리고 거리가 다 끝나면 저 끝에 있네요 완성된 사실은 누구한테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바로 중개의뢰는 아니다 누구요? 거리정보사업자 세 번째 앞쪽에 거리정보사업자 옆에다가 중개의뢰인 X 우리 실판처럼 의뢰인 말고 이거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중개의뢰 말고 거리정보사업자 정말 별표 6개월로 얻어맞을 수 있는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를 하거나 그 다음 이건 3개월이겠죠 그래서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을 때는 업무종지를 얻어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정취소는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거 해야 한다 요즘은 아주 더 잘 됐었습니다 지정은 취소를 해야 된다고요? 할 수 있다 사업자가 문 닫으면 우리 계엄만 속 터집니다 망이 안 돌아가면 어만 사람이 다치니까 지정은 취소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할 수 있다 거기 할 수 있다 꼭 박스 좀 해놓을까요? 국장 바로 아래에 있네요 지정취소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X 아주 휴구장장 많이 내봤습니다 아주 뒷송수 칠라가지고 발악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거운정 헤일이 나오겠죠 거짓으로 지정을 받았는데도 그래에도 달리네 우리 같으면 3학년 3반에도 막 보내는데 포부상금 50만원 되는데 이거는 형벌도 없고 그냥 그래도 잘해봐 이러면서 거짓으로 지정받았는데도 지정취소를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운영규정의 승인 아까 3개월 승인은 안 받네 우리와 2반에서 운영하네 여기도 운 거 운 나란히 동그라미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정 정보공개 잘못한 사업자 아까 1학년 1반에서 봤죠 가로 1번에 쭉 첫 번째 줄에 오다가 다르기 옆에 정 거기 정에다가 동그라미가 거래정보 사업자가 정보공개를 잘못했을 때 거운정 거운정입니다 그리고 4번에 숫자 1 딱 중간에 1 이거 2년을 또 6개월 이렇게도 바꿔봤습니다 몇 년? 1년 그 다음 이제 5번 5,6,10 문제는 다음 중에서 청문하지 않는 건 뭐니? 이 놈이 답이었네요 사망 그리고 해에사 여기는 해에다가 해에다가 동그라미가 있을까요? 그러면 거운정 1번,2번,3번 5번이 먼저네요 해 1 거운정의 해 1이 일어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5번 뒤에다가 뭐 안 한다? 사망한 사람한테 너 왜 그랬니? 그러면 자다가 벌떡 일어납니까? 말이 안 되죠 청문할 수 있다? 없다? 청문할 수 없다? 그리고 해산도 쫄딱 망해갖고요 회사가 흔적 없이 없어졌습니다 찾아가도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청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5번 끝에다가 청문 X 거짓을 청문하는 게 아니라 청문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놈이 사망이나 해산 같은 것을 청문하지 않습니다 사망은 안 내고 해산 이렇게 냈었습니다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럼 이제 3번 여기서 예전 문제 이 망 이 망 문제는 이 놈은 아주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거래종무 망 작년도 문제보다 이 놈이 더 낫습니다 거래종무 망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꼭 한 문제 낸다고요 먼저 읽어볼까요? 거래종무 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그런데 공인주교사 자격증인데 온본이래요 온본 그럼 벽에는 뭐가 걸려있을까? 온본 또 액자까지 띄가지고 액자까지 가지고 갔을까? 자격증은 온본을 이렇게 온본 사본도 낸다는 겁니다 가끔씩 온본을 첨부를 해야 된다 온본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본 너무 오해 없죠 사본입니다 사본 온본은 벽에다 걸어놔야지 개시하라고 했잖아 개입니다 사본 사본이었습니다 이건 너무 심해서 좀 그렇긴 한데 2번 보실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러니깐 사업자로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정말 14일 나왔잖아요 저기 어디 매수신청들이 가면 14일이 나오고 나옵니다 14일 이내에 그냥 국장 과로 사시겄네 14일 이내에 일을 검토해서 그 지정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된다 며칠이 하고요? 30일 30일이었습니다 30일 우리는 7일 만에 통보가 오고 매수신청들은 14일 그리고 지정서는 30일 거입니다 그 세 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번 세 번 해볼까요? 성명을 공개한대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뭐 좋은 거라고? 개국공사관 거리정보 망해 임대 중인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 임차인의 성명을 공개를 해야 된다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뭐 너무 뻔한 수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법 그리고 사업자로 지정받은 사람 법인이 해산 아까 청문 얘기 또 나왔네 해산에서 거리정보는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는 저기 해산이 포인트네 국토교통부 장관아 그러면 청문을 할 수 있거니 청문을 거치지 않고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맞았다 들렸다? 맞았다 원래 청문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여긴 좀 안 하고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답은 그냥 쉽네 몇 번이다? 사법 꼭 옆에다 앞에다가 미끼 다 깔아놓으니까 그거 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5번 보시니까 여기 뭐 4번 맞으면 5번 볼 필요는 없을 거고 시험장에서는 잽싸게 가야 되고 공포풀로 그리고 뭐 사업자는 개업공사로부터 의뢰받은 중개사물의 정보뿐만 아니라 여기입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또 요설에 쫙 넘어가고 이익을 위한다니까 또 내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귀가 얇으셔가지고 이익을 위해서 직접 조사했던 중개사물의 정보도 이거 유사한 것도 예전에도 좀 내봤었다는 겁니다 아주 그냥 쉽게 속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보도 그리고 부동산 거래종망에다가 공개할 수 있다 있다 없다 없다 공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의뢰받은 내용만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혼란 초래하니까 여기는 여기 이익을 위해서도 공개했으면 절대 안 된다 그러다가 1년이나 지정 취소 등을 당할 수가 사업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159페이지 사업자 지정신청서 먼저 꼭대기 보시면 오른쪽에 며칠이라고 되나요 30일 곧 30일 한번 동그라미 넣으셔야 됩니다 과로서 하신다 30일 주의 넣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분사무소에서 나왔지만 다음 중에서 지정신청서에 없는 것은 뭐니 해서도 시험 문제 내볼 수 있다 워낙 서식을 안 보니까 한번 뒷통수 때려야지 이러면서 약올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누구고 그다음에 중개사무소 우리가 망해 거의 대부분 가입하니까 이런 서식은 거의 대부분 쓴다는 겁니다 중개사무소 그다음에 전문인력 아까 우리 지정신청서에 나오죠 기사 공인주계사 몇이었다 여기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주요설비 늘어터지면 속 터진다 설비계입니다 그다음에 국장 받아라 이런 소리가 나오겠죠 그리고 신청할 때 서류 아까 500명 가져와 기사 가져와 공인주계사 가져와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아래 보실까요 여기 소식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신청인이 써서 내면 접수 국장이 그런데 과로사 하신다고 검토부터 결제까지 가고 지정 여기 지정까지 며칠 걸린다고요 30일 30일 쭉 와서 30일 정도 걸린다 한번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해놓고 다음 주는 손해배상 책임하고 내용들 보실 건데 그리고 이제 오늘 이 프린트물 한번 잘 저기 저 프린트물 저기 뒤에 있습니다 한번 12번까지 있는데 한번 잘 보시고요 그리고 아직은 손해배상 책임은 다음 주에도 바로 볼 건데 한번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일반 중개기약에 일반 중개기약 기재사항 같은 것은 아마 올해는 꼭 한번 기억해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일반 중개기약 기재사항 오자마자 잽싸게 얘기하고 옆집 갈라하고 위치나 규모 그다음에 거래 예정금에 그리고 이거 좀 모르겠으면 결제에서 한번 찾아봐야지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중개 보수 그다음에 준수할 사항 이렇게 4개였습니다 먼저 기재할 사항 첫 번째 수도 벽면 등의 상태를 벌써 기재하나요? 아니요 옆집 간대에 바빠요 그거 확인 설명에서는 나와 친해지면 수돗물은 풍부하세요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오자마자 수돗물 얘기하면 아주 옆집 가고 없습니다 그다음에 일조 등의 환경 조건도 자료에 갈 때 나올 거니까 아니고 그다음에 옆에 이제 일조 등의 환경 조건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위치나 규모 위치나 규모가 바로 여기도 붙이기를 좀 잘못해놨네 바로 이제 여기는 거래 가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야 되는데 바로 환경 조건 두 개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치나 규모 그다음에 취득 관련된 조세 뭐를 기재할까요? 4번 위치나 규모였습니다 위치나 규모 소재지도 아니고 면적도 아니고 같은 의미인데 잽싸게 얘기하려고 위치나 규모 4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 보실까요? 저기 지체 없이 가 이상하죠 거래정보망은 맞는데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던 개업공인주사는 그럼 여기다 2주 그럴 거냐 아까 기출문제처럼 지체 없이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을 다 공개를 해야 된다 어디가 틀렸대요? 지체 없이 며칠 만에? 7일 만에 계획입니다 보수 계산은 정말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문장은 한번 볼까요? 3번 전속개업공인주사가 소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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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과 여기는 다방 갔는데 소개해준 상대방과 거래를 하면 다방도 지금 50%밖에 못 받나 50% 내에서 소요비용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여기는 소개한 상대방 거래하면 뭐라고요? 100% 위약금 위약금이라고 해야 됩니다 100%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 거지 뭔 소리야 하는데 그건 스스로예요 스스로 상대방을 발견하여 거래했을 때가 50% 여기입니다 3번째 꼭 이런 본지수가 헷갈립니다 이런 X 그리고 4번째 볼까요? 전속중개개학서 N은 중개행위를 했던 소속공인주사도 그리고 소속도 이상합니다 거기 중개행위를 했던 소속이 있을까 오자마자 쓰는 계약서인데 함께 서명 밑도 이상합니다 서명 밑 날인을 해야 된다 이런 문장은 시험 문제에 많이 내보려고 합니다 4번 맞을까요? 아니요 전속에서는 함께 서명 날인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이거는 그냥 오자마자 쓰는 계약서니까 어디 나가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언 함께 업무를 수행한 그리고 서명 밑 날인을 또 해야 된대요 오히려 이런 걸 쓰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그냥 전속중개가에서는 계엄만 그리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함께는 절대 없어 꼭 좋아해 주셔야 됩니다 4번 많이 틀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방 볼 수 있는 그 숫자 정말 좋아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이미 시험 문제에 나왔었고요 거짓말 사업자로 지정받으려면 개업 공인주사가 전국적으로 천 명 이상한 겁니다 천 명도 이상하죠 두 개는 맞는 것 같네 두 개 이상해 시도해서 50명 이상 50명도 이상한 이상이 저 세 번째가 해결할 거라고 합니다 앞에다가 500 두 개 해놓고 50명 그랬을 때 맞을까 50명 이상이 이용을 신청을 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두 군데가 틀렸네요 전국에서 몇 명이라고요 500 두 개는 맞았습니다 근데 50명이 아니라 몇 명이라고요 20이 아니라 30명 30명이다 30명 이건 뭐 계산할 수도 안 나오니까 세종시 30명 대전 30명 440은 알아서 모으기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볼까요 6개월 이내에 망을 설치고 운영하지 않으면 넉넉하게 시간 준다고 했는데 뭔 소리 한대요 해일할 때 일은 뭐더라 운영하지 않으면 또 2년 그러면 안됩니다 그럼 기다리다가 개업이 불을 지웠다 그럽니다 그리고 사업자 지정을 취소 뒤에도 이상하네 취소 하여야 한다 먼저 앞쪽에 6개월이라면 얼마라고요 1년 그런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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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을 취소 하여야 한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려요 여기 지금 다 틀립니다 내 눈에는 한 곳밖에 안 보이는 그러면 안됩니다 지정 취소 할 수 있다 그래도 할 수 있다 라고 해야 됩니다 두 군데 틀렸고요 그리고 거리기 와서 저번에 봤는데 거리기 와서 반드시 나옵니다 기재사항은 서식이 없으니까 여놈이 제일 중요해 저렇게 공개 안내거나 확인설명 안내도 여놈은 무조건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거래가 다 끝나서 쓰는 게 바로 거래기 와서 그런데 1번 볼까요 가장 많이 나온 문장이네요 공법상 이용제한이나 거래기제는 기재할까요 안할까요 안해요 확인설명에서 이미 했었고 그리고 대상거래 토지에다가 세번째 우리 확인설명에서 다 쓰고 왔는데 거래기 와서 왜 또 쓴대요 이 지역은 농림지역이다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안 써 두 번째 수도 벽면 등의 상태 거래기 와서 기재한다 안한다 오다가 쓰시라고 쓰던 모를 풍부합니다 그거 확인설명에서 다 썼지 그리고 거래 예정 금액이 아니라 무슨 금액입니까 거래 금액 예정이 빠져야 됩니다 그런데 4번에 확인설명서 교불자 기재한다 안한다 한다 연어미 답입니다 쇼문제 제일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꼭 나오는 놈들이 있습니다 5번 쇼득 관련된 조세 우리 거래기 와서다가 뭐 쇼득 관련된 조세를 쓸 수 있습니까 없어요 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권리 관계가 아니라 권리 이전의 내용 아마 이 여섯 번째 같은 것도 꼭 내보려고 합니다 권리 이전 권리 이전의 내용이지 권리 관계는 확인설명이오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권리 관계입니다 그건 확인설명이고 이전 무슨 권리가 넘어가냐고 권리 이전의 내용입니다 권리 이전의 내용 여섯 번째도 아닙니다 바로 4번만 이런 것만 정답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일까요 개업 공인수사는 중계가 완성된 후 그리고 거래 당사자에게 지금 확인설명인데 언제도 이상하고 누구한테도 이상하고 근거 서면은 근거 서면은 맞네 대장 그리고 건축물 대장 등기상 증명서 서면을 제시해서 확인설명한다 먼저 앞쪽이 완성된 후가 아니라 언제라고 완성되기 전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가 아니죠 누구라고요 모르는 사람 취득 의뢰인 일방에게만 근거 서면 제시해서 확인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하고 누구한테가 틀렸구만 주의를 꼬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볼까요 상태나 그리고 환경조건에 관한 사항은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이전 의뢰인에게 맞아요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자료 요구 뭐라고요 할 수 있다 이거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자료 요구 뭐라고요 아까 할 수 있다고 했구만 할 수 있다 우리 겨지에다가 박스에 놨습니다 분명 보시면 나왔습니다 안이 놨으면 주무셨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볼까요 확인설명서를 작성교부 보존하지 아니하며 어디가면 500이 나오기 나오죠 확인설명서 서구만 서 서 보존하지 않으면 개업본사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받는다 아닌데요 뭐라고요 업무정지 꼭 이렇게 바꿔서 늘 거랍니다 업무정지 확인설명을 안 했을 때가 500만원의 과태료 입뒀다가 뭐 있냐고 얻어맞을 때가 바로 500만원의 과태료입니다 하나씩만 해도 벌표가 400씩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열한 번째는 다음 주에 모일 건데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면 열흘 이내에 열흘 아니죠 15일이 맞습니다 15일 여태까지 다시 한번 체크할 겁니다 바로 다음 시간에 바로 볼 겁니다 15일 이내에 다시 가입하거나 보존 그 다음에 열두 번째도 조심할게요 3년은 맞아요 근데 뭐는 횟수를 못하는데 혼자 맡겨놓은 거 공제가 아닐 건데 그것도 내보려고 많이 시도합니다 개업공사가 폐업을 하거나 사망을 해도 공제금은 공제금이 아니라 공타 글자도 비슷해서 공탁금을 공탁금을 3년 이내로 횟수할 수가 없다 라고 해서 요걸 또 5년인가 막 2년으로 막 바꿔오기도 했습니다 3년 안날에 3년 같아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오늘 진도도 정말 아주 중요한 확인설명 그 다음에 전속중계기학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다음 주는 조금 적게 나오긴 해도 그러면 또 빠져야지 그러면 안됩니다 중계보수도 해야 되고 계약금 등에 반환체 하루에도 그냥 계속 한 문제 계속 이렇게 쭉쭉 나오니까 그리고 빠지지 마셔야 됩니다 다음주에 다음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